턱시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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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온다 온다 냥코 빨리와 냥코 맛있다 인사 한번 했어 빨리와 둘다와 저게 더 좋아 턱시도 빨리와 부스럭거려서 안오네 또 무서워 빨리와 빨리와 뭐지 빨리와 어? 다왔네 호피도 오고 빨리와 무서워서 뭐다?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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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팅 또 왜 안먹어 턱시도 응? 못먹는거야 응 바꿔줘 아 우리 지금 그것도 안 바꿨네 이리와 응? 벌써 사 먹었네 응? 2차 식사 잘 먹으니까 좋다 잘 먹으니까 좋다 잘 먹으니까 좋지 애니 딱 맞나? 이쁘게 있어 응 응 잘 먹네 응 잘 먹던데 응 응 미안 안 먹네 잘 먹네 안먹어 턱시도 꾸며려고 안좋게 먹네 진짜 아 이거 냉장고에 먹던거 있는데 아 맞죠 이거 가져올까요 흠 요건 먹네 아 여기 고급이야 여기가 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들어줘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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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넌 진짜 고급이구나 약간 눈이 좀 안좋다 놀아 오 우리 기저귀 미라클냥고 살아있네 응? 기저귀 기저귀 응? 기저귀 살아있네 살 빠진데서 조금씩 나는거 호흡 살아있네 호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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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 빠른데 오우 물렀어 자냥본니 살아있네 호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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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プレイチーズ くるしゃπειä przypadku 우리나봐 물면 못 물려주지 턱映도 콩이 같이네 장난감도 뺐지도 못하고 울지도 못하고 진짜 웃으러し 물었다 오우 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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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번도 안 놀아봤지 흠 그 루링 억수로 열심히 하니 아 그 루링이 아니고 억수로 꼬리도 열심히 닦고 입으로 다 뜯어낸다 입으로 다 뜯어낸다 입으로 다 뜯어낸다 입으로 다 뜯어낸다 입으로 다 뜯어 입으로 다 뜯어낸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우리 집 집고양이 아닙니까 응 친구야 응 나왔어 응 나와버렸어 건강해졌지 오 진짜 살이 올랐네 여기 붉어졌던 만큼 윤기도 나고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사사사사 사 사사사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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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 사 사 사 비빗이 더 좋아? 사 사 사 사 사 사 사 사 으흐흐 푹 누부셨어 누부 왔어 아이고 편하다 비가 안 와서 다행이네 장난치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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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페이콜 꺄꾸려 이즈 아아 예뻐 응? 자 이걸로 할까? 응? 아팠어 이걸로 할까? 내걸로 할까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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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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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 거의 떨어져 나갔다 얘가 좀... 아프면 좀... 이렇게 떨어지니까 너 저 애가 아팠구나 떨어질걸 니가 열심히 그루밍을 해 알겠지? 긍적한 건 내가 다 뗐다 야 꼬리도 아프대 표정이 안 좋아 꼬리 하니까 꼬리하지 말까? 응 됐어 야 니가 살이 좀 오른 거 같아서 기분이 아주 좋구나 мар크андย ід보니 foresee 여긴 금방 쫄쫄쫄쫄쫄쫄쫄쫄 hir 아이콘을 집에 에스테디가 생겼네요 돈 주세요 오냥코요 오냥코 오냥코지 오냥코 주세요 뭘로 줄 겁니까? 귀여움으로 주시나요? 오늘의 에스테디 비용은 다음에 받겠습니다 오냥코 져요 오냥코요 황글동청을 위해서 오늘은 받지 않을게요 아시겠어요? 달아나 우리 다 달아났어 나중에 갚아 뭘로 갚을래 뭘로 갚을거야 가위로 찰나야겠다 가위로 갚을래 바위 딱 보이네 긴장을 쌓고 자를 수 있잖아 그쵸? 응 자를 수 있잖아 오 오늘 많이 못 놀았지 우리 호피 응? 비 온다 가자 많이 온다 비가 너무 온다 우린 가야겠다 잘 있어 아 아닙니다 아 아닙니다 왜? 오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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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놀랬구나 우리 간다 잘 있어 바이바이 우리 간다 또 봐 응 어이쿠 사냥 실력 좋은 그래서 반응이 좋네 틀고 가죽 내가 울려 내가 울려 내가 울려 우리 간다 안녕 안녕 잘 있어 비 오니까 얼렁 숨어 오 비 많이 온다 안녕 오 오 많이 왔어 갑자기 울려 오 오 바이바이 바이바이 비 피하고 잘 있거라 우린 간다 저 비둘기 뭐야 응 찬작이 찬작이 이러고 나 비 피하러 왔나 응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하지 응 도시 준비 little 놈 택 2 20 20 상 2 2 2 2 2 2 2 2 2 3 4 하하하만 시작 하하하만